뉴욕 맨하탄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2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었어요. 개인전을 하게 될 원아트스페이스 갤러리는 트라이베카가 있는 초보와 원어올드 트랜스센터 사이에 위치한 아주 좋은 곳이에요. 아, 이제 설치날이네요. 그래서 항상 설치날은 가장 부담스럽고 정신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힘든 날이에요. 열심히 할 수 있는 설치를 끝내고 오프닝 리셉션 준비도 했습니다. 이제 드디어 시작이네요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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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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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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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